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하게 붙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다같이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온전히 믿고 현장에 전합시다. 아멘.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의 강단 말씀을 통해서 믿고 전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대한 그 감격과 그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를 세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과 복음의 능력 부활의 권능을 온전히 믿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주의 성력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그대로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정말 복음 전파는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는 상관이 없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준비와 우리의 모든 능력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구나를 여실하게 체험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다녀왔던 안티폴로 캠프팀은 지난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필리핀 안티폴로 지역에서 선교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캠프 현장은 아무리 준비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또 준비를 또 해도 늘 변수가 발생해서 계획한 대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준비한 대로는 전혀 되지 않는 겁니다. 저도 MBTI 유형이 J 성향인데 이 J를 말하면 못 알아들으신 분들이, 모르신 분들이 다수 있을 것 같아서 뭐냐,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방향을 선정한 다음에 그렇게 가기를 선호해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돼야 되고 체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걸 보고 J, 그것과 반대는 P라고 하는데 저도 J 성향이 다분하고요. 캠프진의 실무진들이 거의 다 J라. 그 중에 본인은 트리플 J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그러니 생겨나는 변수와 예상치 않는 상황들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저도 갑자기 생겨나는 상황들에 힘이 쭉 빠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계획대로 되지 않고 준비된 것들이 하나도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들이 흘러가요. 또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든 해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볼 때 어떤 캠프팀원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았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우리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선이 되어지고 그 무선이 된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원리스로 힘을 모아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 갈 때 말 그대로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그 것들이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남겨진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서 진짜 전도와 선교, 특히 복음 전파는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준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구나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가장 큰 변수가 뭐였냐? 날씨였습니다. 날씨 가기 전에 일기예보를 미리 보니까요.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려려니 했죠. 왜냐하면 필리핀은 그냥 비가 많이 오는 나라이니까요. 우기가 있어서 또 저희가 간 9월달은 필리핀의 우기입니다. 그냥 비가 오는 시즌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우기겠거니 왔다가 스콜 왔다가 그치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였냐? 태풍이었습니다. 주요일 날 밤에 마닐라로 내려갈 때 도착해서 공항을 나가는데 이건 장대비가 우리를 맞아주는 거예요. 이런 비가 일주일 내내 계속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거는 굉장히 제가 뭐라고요? 제2. 비가 안 올 줄 알고 야외 행사들을 준비했는데 굉장히 걱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날씨 놓고 계속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요일 날 초청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그 전날에 밤새 비가 왔다고 현지 랩몬트가 카톡을 보내온 거예요. 키가 저만한 친구인데 무릎까지 찼대요. 그리고 그 도시는 배수가 안 되는 도시입니다. 얼마나 비가 왔느냐. 당일날에서 좀 비가 그쳐가지고 할 수 있겠거니 하는데 갑자기 또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호우였고요. 저는 그런 천둥 처음 들어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천둥을 표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르르, 쾅쾅이잖아요. 아니요. 땅! 했습니다. 땅! 진짜 땅! 하는 거예요. 와, 이거는 바로 옆에 때려지는 거구나. 그런 소리 처음 들었습니다. 그 소리 듣고 몇몇 저희 팀원들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는데 총소리 나니까 갑자기. 그래서 캠프 팀원들로 계속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냐면 실제로 비도 바람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이 비도 이 바람도 잠잠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주의 날 밤부터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게 더하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캠프의 순간을 쇼핑몰에서 누리겠습니다. 스타벅스, SM몰 이런 데 가서 누리겠습니다. 했는데 하느님의 역사가 어땠을까요? 캠프의 모든 순간들에 큰 지장이 없도록 날씨마저 주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나가야 될 때는 비가 그치고 안에 모여있을 땐 또 비가 오고 물론 비가 어마어마하게 온 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비 없이 그런 날씨들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따르는 표증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신 역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전하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전해야 될 내용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겠느냐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4두인은 2장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죠.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는 다 죄인들인데 죄인된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며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너희의 그 죄를 사하고 너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 뭐해라? 이 사실을 너희 인정해라 그리고 믿어라 그리고 회개해라 죄의 사함을 받으라 곧 구원을 받으라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될 내용도 이와 동일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예원님 모든 성도께서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한 번 더의 도전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지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보여집니다. 개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요. 가정 내에 산적해 있는 갈등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장에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캠프로만 필리핀에 7번 정도를 갔게 됐고요. 마닐라만 6번을 갔는데 네, 그렇습니다. 가게 됐는데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마다 드러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너무 심각한 빈부격차였습니다. 빈부격차.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해요, 빈부격차가. 그래서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들에게 와 있는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생계에 대한 어려움이에요. 당장 내가 먹을 빵 한 조각이 없는 겁니다. 그거 해봐야 10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250원 그거 하나를 먹고자 다니기도 하고요. 정말 돈이 없으니까요. 뭐로 끼니를 때우냐. 우리나라가 말하는 믹스커피. 그게 당이 좀 되잖아요. 그걸로 허기를 채우는 사람들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너무 어려운 거죠. 즉 돈이 없다는 게 이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보니까 가정마다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마카티 미션홈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한 성도님이 이런 포럼을 했는데 자기가 당장 나가서 돈을 벌지 않으면 자기 동생들이 굶는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들이 굶을 뿐더러 이들이 학교를 못 가게 되니까 그 정도로 돈이 없다. 자기가 예배보다 돈을 선택할 때가 더 많았다라고 포럼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이가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각 가정마다 아이는 많지만 다 깨져 있어요. 미움모 가정도 굉장히 많고요. 또 남자가 버리고 떠난 가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많은데 돈이 없으니 배움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 가난의 굴레를 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결국 총체적으로 뭐냐. 나라의 시스템이 잘 안 갖춰진 게 원인인 거예요. 그게 문제이겠죠. 그래서 그 필리핀 사람들에게 되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여러분 되어집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받게 되어지고 가정이 튼실해지고 개인의 경제가 잘 돌면 됩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바라는 그런 나라가 바로 어디라? 한국이라고. 그런데 한국이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왜 망해가느냐. 출산율이 0.7이라 앞으로 점점 소멸해 갈 것이고 이건 회복이 불가능하다. 다 되어져 있는데 왜 우리에겐 이런 문제가 생기냐는 거죠. 필리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영적인 본질,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캠프팀에게도 동일하게 질문 드렸었는데 그러면 세상의 해답이 나라의 시스템도 아니요, 교육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라면 세상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만이 세상의 해답이 되십니다. 그러면 진짜 그 답이 맞습니까? 진짜 그 답이 맞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세상의 해답이라면 그 세상의 해답 대신 예수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로가 말하는 이 복음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입니까? 나라의 시스템입니까? 개인의 건강입니까? 가정의 화목함입니까? 아니면 돈 문제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전달해 줘야만 그 사람이, 그 현장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되어지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현장에 와 있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전 메시지 할 때 늘 인용한 것처럼 땅 속에 뿌리 내리며 살아야 되는 그 나무가 어느 날 그 땅에서 뿌리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는 햇빛도 물도 그 나무가 성장하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그게 가장 큰 유익이 되어지지만 땅을 떠나버린 나무에게는 그 햇빛도 물도 저주가 되어지고 재앙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 땅을 떠나버린 나무에게는 비가 오는 것도 문제여 바람이 부는 것도 문제며 지나다니는 모든 동물들과 환경들이 다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단 한 가지입니다. 원래의 질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동물은 땅을 뛰어다니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곧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에서 벗어나면 재앙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추리국기에 나타난 열 가지 재앙을 봐도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그 자체는 재앙이 아닙니다. 개구리는 재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개구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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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거리고 있으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개구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를 막 뛰어다니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중에 가만히 여유롭게 나는 문제도 아니고 재앙도 아니냐면서 제 설교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분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개구리가 내 무릎에도 올라와 어깨에도 올라와 머리도 올라와 아까 기어 올라 표준만 봐도 지금 찡그러지시는데 상상만 해도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이집트에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7국기 8장 3절에서 4절에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군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수많은 개구리가 올라와서 왕궁에도 들어가고 사람의 침실에도 있고 침상에도 있고 식탁에도 있고 반죽에도 있고 몸에도 기어 오르니 그게 재앙이 되는 겁니다. 뭐냐? 질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강에 있어야 되는 개구리가 여기 위에 올라와 있으면 그건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란 거죠. 그럼 우리 인간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 말은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육체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과 의지의 통제를 따르는 게 지극히 정상이고요. 그 인간의 정신과 마음은 영의 질서를 따르면 그 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인간에게 무너져버리는 거죠. 왜 그러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한 것 같이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그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영의 기능이 죽어버린 겁니다. 영의 기능이 죽어버렸으니 어떤 사람은 오로지 먹고 사는 것밖에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본능과 자신의 욕진만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한데 참 이성적이고 참 합리적이라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결국엔 그 사람의 알고보니 나중심인 거죠. 오로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오로지 나의 목적과 자랑 나의 안전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잖아요.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그 기능이 망가져버리니 이 세상신인 사탄이 사실상 다스리고 끌고 다니고 그들의 인생이 무엇인가에 매어 무엇인가에 묶여진 채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모든 곳의 문제의 근원이여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전해야 될 답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오직 그리스도라. 우리가 해야 할 모든 말씀에 처음도 그리스도요. 마지막도 그리스도야 됩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그리스도 한 분 외엔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알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사람에게 다른 것이 남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지 어떤 모양의 집회를 하든지 가내요.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고 그리스도만 남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전해야 될 이야기예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가서 선물을 했는데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남지 않으면 뭐냐? 실패한 거라는 겁니다. 왜 실패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필리핀에 가서 초청축제 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들어봤습니까? 뭐라 할까요? 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들어봤습니까? 뭐라 할까요? 네. 저는 이건 아닐 줄 알았어요. 그럼 예수님 믿습니까? 네. 신기하죠. 어쨌든 영접문제를 다 했어요. 물어보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어떤 분들은 영접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러게요. 영접이 왜 잘못됩니까? 하나님 역사인데 그런데 왜 그 상태 그대로입니까? 예수도 알고 예수도 믿고 내 마음속에 따르고 말을 하는데 왜냐?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도 그 수많은 신 중에 하나의 예수를 알고 믿는 거구나 라고 그게 누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신이 나를 축복해 주면 좋은 거고 그러니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다 믿겠다고 하는 거죠. 제가 나중에 필리핀 성교사님에게 들은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요 집을 짓거나 사무실을 오픈하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은 다 부른답니다. 어느 날은 카톨릭 사자가 와서 축복해 주고요. 어느 날은 이글레시아라 말하는 이단 종파의 목사가 와서 축복해 주고요. 어느 날은 자기에게도 연락이 왔대요. 기독교의 목사도 오라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해 주긴 했습니다만 자기도 불러서 축복해달라고 그러고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오라고 그러고 몰몬교도 오라고 그러고 이슬람도 오라고 할 때 태세인 거예요. 누구든 와서 축복만 해달라. 뭐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자 예수도 압니다. 예수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자기 자신에게 유일한 구원자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도 믿는다 해요. 내 마음속에 있다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1년 뒤에 가보면 똑같이 그 상태 그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맞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 내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냐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정과 고백이 있어야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죄로부터 회개하게 되고 즉 돌이키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아니니 예수의 해결이 나의 건강 문제 나의 돈 문제니 예수도 필요하고 저 문제도 저 신도 필요하다 이래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된 그 이유는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심각성 어떤 죄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원래 인간과 그 원래 인간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런데 그 인간에게 일어나게 된 전적인 타락과 무능력함 그래서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인간은 무능력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앞부분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저는 단순히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다로 익혀지더라고요. 무능력하다.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없고 한 사람도 쓸모가 없다. 무능력하다라는 거죠. 이 무능력, 전적인 무능력함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그 죄에 대한 본성이 있고 오염이 있어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스스로 회개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믿음도 가질 수 없습니다. 사탄에게서 벗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그 끝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한 완전한 죄의 사함과 구원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참 왕으로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를 믿는 것도 감사하지만요. 이 그리스로 지속적으로 답을 내려갈 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라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세워져 갈 때 그래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간의 선교 캠프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교회의 사역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멀티캠프를 통해 연결된 많은 영혼들이 각 선교지 교회로 연결되어져서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은 디모대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우리 캠프팀 역시 현장에서 담대히 선포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 특히 당신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 모든 저주와 죄안과 죄에서 해결하셨으며 죽음과 지옥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완전히 제시하셨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며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다. 또한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당신은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원의 모든 선호께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가는 모든 현장마다 담대히 선포하여 현장을 살리는 증거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는 주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축복. 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 또 주일만이 아니라 수요일과 금요일에도 나와서 모여서 함께 예배해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고백이 아닙니다. 나의 주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현장과 영역은 단순히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모든 현장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은 영역은 단 한 곳도 없다.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이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은 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유일한 주권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또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내가 내 자신이 주인 되어지고자 하고 오늘도 내 기준이 주인 되어지고자 하는 그 신명에서 뭐해서 돌이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에서 인간이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본질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속으며 사는 그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당하는 모든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이 주인 되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도의 문제는 주인의 문제예요. 어제 국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역시 현안에 벌써 관심이 없죠. 알아서 하겠지. 국가대표 감독이 어떻든. 이 말 안 해야 되겠네요. 해야 되겠죠. 기사로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제가 아는 분은 실시간으로 봤다고도 하고 저도 몇몇 영상만 봤습니다. 영상만. 그중에 박문성 해설위원회의 발언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뭐라 말하냐 축구협회는 눈치를 보지 않는다. 팬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눈치도 지금 보지 않고 있습니다. 즉 뭐냐 축구협회에 당한 문제의 본질은 주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민, 팬, 그리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인 국회의원의 눈치도 보지 않아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왜 저런 사람을 더 말하면 정치적인 발언이라. 뭐냐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주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 뭐냐 주인이 아닌 사람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주인의 자리에서 주인의 행사를 하니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로드십 주인되심입니다. 주인되심 사도바울은 그의 교회관에 대해서 잘 살펴볼 수 있는 에베수서에서 교회란 이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수서 1장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란 예수 그리소를 말합니다. 그리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소의 몸이란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 공동체의 주인도 그리소요. 구원받은 교회 즉 성도 각 개인의 머리이자 주인은 그리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유일한 주인도 그리소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유일한 대상 유일한 주인도 그리소라는 거죠. 믿음의 주 또 이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이에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소라. 미국의 보금주의 신학자인 웨인구르덴 목사가 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주님으로는 영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요. 반문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당신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도 역시 영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구세주가 있으면 좋습니다. 또는 인생의 다른 문제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어떠한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저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리스의 구원은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인생에 능력이 없고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 만물을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의 일하심이 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왕은 통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데 어떻게 왕이 그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겠습니까? 어떻게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그 나라의 배경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뭐라 말하냐 구원자로서 예수님은 인정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면 돼요. 구원받은 후에 내 인생은 내 거예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뭐 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내 취향 지금까지 내 성향 지금까지 내 습관은 그대로 유지해 갈 거예요. 왜? 구원받은 후에 인생은 내 것이니까 주인은 나니까 라고 하는데 그 인생에 어떻게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어떤 교회 입구에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라고. 뭐냐 즉 주권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상황에서 무엇인가 바뀌면 내 삶의 행복이 찾아올 거야. 대학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뭔가 나의 재능이 바뀌고 나의 자산이 바뀌면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 그 가정과 그 삶의 문제와 불화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무엇인가 바꾸기 이전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다면 그 주인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에 뭐 해야 되냐?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삶 속엔 항상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요? 생명관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말은요. 단순히 함께 거한다는 말이 아니라 가지와 나무처럼 우리의 모든 생명과 능력을 그리스도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지는 부지런히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공급받고 집중해서 공급받죠. 그럼 우리도 정말 생을 다해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고요. 생명의 능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끌어다 써야 되고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릴 것이냐입니다. 누린다는 말이 무엇이냐?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 누림이 아닙니다. 누림이 뭐냐? 젖먹던 힘을 다하는 게 누림입니다. 아기는 엄마 품 안에서 젖먹던 힘을 다해 이 젖을 빱니다. 땀이 흠뻑 젖도록 옷이 등에 땀에 다 젖도록 얼마나 힘들면 젖먹다가 자요. 배고파서 또 깨서 또 젖을 물어요. 그만큼 온 힘을 다해 젖을 묵니다. 이하에겐 노동이죠. 힘들어요. 그런데 기쁨입니다. 왜냐? 엄마와의 모든 교제 그 눈맞춤 그 스킨십 그 관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게 누리는 겁니다. 엄마와의 그 관계를 누리기 위해 나의 온 힘을 다해요. 젖먹던 힘을 다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의 충만하고 풍성한 관계를 내 뜻과 내 힘과 내 목숨을 다해 내 모든 걸 집중하여 누리라는 거죠. 그 누림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리라라고. 모든 순간 모든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께로부터 힘과 능력과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기도.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는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는 마녀의 주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다시 한 번 더 가서 한 번 더 가서 그들에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죠. 전도란 참 미련한 방법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시겠대요.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시냐 전혀 반응이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내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에 반응을 합니다. 그런 현장을 볼 때 복음을 전할 때 영적으로 우리는 뜨거워지게 되죠. 활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가 현장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복음에 반응하는 그 사람 볼 때 우리는 뭐하냐 감격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점들을 이번 선교 캠프에도 동일하게 봤습니다. 뭐냐 진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기뻐하고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행복하구나. 첫 번째 갔던 그 까비드란 시트에서 영어 예배국 성도님들의 그 권력 초청을 대상으로 한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 캠프를 잘 마치고 돌아와서 호텔에 한 11시쯤 됐을까요. 그때 한 청년이 호텔 로비에서 저를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 기다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한테 온 챗, DM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그 DM에 뭐라 적혀 있었냐 거기서 온 한 필리핀 청년과 아이들을 교환했는데 그 청년이 우리에게 와줘서 복음을 전해주어서 너무나 고맙다. 너희 덕분에 나가 진짜 행복하다. 진짜 행복을 깨달았다고 말하는데 이걸 받은 이 청년이 너무나 기뻐서 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11시 밤에. 또 어떤 중학생 랩너트가 가족들과 같이 갔습니다. 밤에 돌아와서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좀 많이 쓰임 받은 것 같아. 얼마나 쓰임 받았길래? 들어봤더니 같은 팀의 한 권사님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분은 한국마밖에 못하니까 통역전을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 없는 거예요. 중학생인 얘를 데리고 간 거죠. 얘는 나보다 나으니까. 너 통역해? 내가 말할 테니? 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 통역하라고 해서 영어 통역했다고. 그 이야기 들으면서요. 얘가 해봐야 얼마나 했겠냐 싶은데요. 그런데 그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달란트 영어밖에 없는데 그나마 이걸로 복음 전파 현장에 내가 쓰임 받았다는 게 너무 기뻐서 엄마, 아빠한테 자랑을 하는 거죠. 어떤 권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러 왔다고 말하는데 항상.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그 고백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더 위로받은 것 같고 내가 더 선물 받은 것 같다고 내가 더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게 계획대로 준비대로 안 되는 그 캠프 현장에서 연이은 고된 스케줄에 지칠 법도 한대요. 우리 중립자들은, 우리 청년들은, 우리 대학생들은, 랩렌트들은 불평도 불만도 싹 묻어두고요. 기쁨과 감사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끝에 하나님 주신 그 결과물에 강복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찬양하고 너무 힘든 건 다 잊어버리고 감사만 남고 하나님의 일하심만 찬양하고 진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그리스로 믿는 우리는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을 전할 때 감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현장에는 이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 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전하여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이 살아나 회복되어지는 그 응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